그래도 오늘부터는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맞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접종 시작 6개월 만에 1차 접종 50%를 넘어선 겁니다. 10월 초에는 2차 접종 50%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가 모더나 백신 제공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68만 5천 명입니다. 1차 접종자는 50에서 54세 접종이 시작된 지난 16일 이후 크게 늘어 닷새 연속 5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오늘 오전 1차 접종률은 50%를 넘었습니다. 국민 2명 가운데 1명이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얀센 백신은 한 차례 다른 백신을 맞았다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22.4%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추석 전 1차 백신 접종률 70%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 차질이 빚어졌던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 루마니아 정부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45만 회분을 우리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요국들과 백신 협력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루마니아도 협력 논의 대상국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부인지 되갚는 방식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계량 백신이 필요한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며 백신이 남아돌더라도 내년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아멘